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민주당의 쓴소리를 좀 잘하는 인물들을 한번 꼽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대전광역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민 오순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주의 여러분들 지역기반을 두고 있는 검찰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있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원외에 있지만 부산의 지역구를 20대 뒀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을 듣던 김혜영 전민주당 의원이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참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를 따라가지고 집단 항쟁에 나선 민주당 여인들도 그 안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공천이 달려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뭐 겉으로야 폼 잡고 있지만 공천 못 받으면 다 개털이지 않습니까 개털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뭐 폼 잡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다 개털이거든요 개털이기 때문에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당 지도부가 왼쪽으로 가면 그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천을 앞둔 그런 시점에 김혜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없어도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 그렇게 당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개인적 비리를 당 차원까지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보시면은 김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을 지냈고 20대의 부산 연재구에서 이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이 말살되지 않는다 이재명 당 대표가 퇴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점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한 것이죠 상당한 소신파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대개 우리가 직위를 갖게 되면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상황 같으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당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개 의사선택을 내리게 되는데 이재명 씨는 참 특별한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자기의 운명을 동일체 시키는 그런 차원까지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받기에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무슨 말을 했나 보니까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에 있던 계양을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갔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방탄을 하게 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이재명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법만능주의는 우려 쓰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명확한 여러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한 어떤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아마 국민들 가운데 현재 이재명과 여러분들 완전히 운명공동체를 하겠다 이런 민주당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공당이 저럴까 그런데 공당이 그럴 수 있죠 외국을 한가 하니까 그 정당이 부정성을 거의 주역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민주당이 선거 사기의 주범이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공직선거마다 표를 도덕질하는 주체가 민주당 후보이고 표를 빼앗기는 주체가 국민의힘 후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가해자가 범죄자인 거죠 죽음인 거죠 검찰 수사하기 전이라 다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선거마다 다 표를 왕창 뭡니까 도덕질하는 주체가 민주당이 될 수 있느냐 정치인이 과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에 전부를 걸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선거 사기를 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능히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정당이 어떤 정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뭡니까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것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검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이 당론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뭡니까 완전히 그냥 기각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검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왜 팔아먹겠습니까 선거 사기를 치는데 선거 사기를 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과 필적한 겁니다 6.25 전쟁은 전선이 명확한 외부의 적들부터 헌정 질서를 침탈하려는 행위지만 선거 사기는 선거 부정은 뭡니까 내부의 적들에 의한 헌정 질서의 중단과 헌정 질서의 붕괴하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하도 개판이니까 그러나 검찰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알 수 있죠 왜 어떻게 당신들은 민주당 후보는 모두 다 표를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냐 어떻게 뭡니까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맨날 공직선거만 하면 표를 빼앗기는 적이 되냐 그러니까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는 다 나온 거잖습니까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아주 빼저리게 이야기한 겁니다 정치인의 과오도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인이 어느 정도 뻔뻔하다고 해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국 한 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명이 바뀔 수도 있고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일당이 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바른 이성과 양식과 양심을 가지면 부정선거를 안 저질렬을 수 겁니다 올바른 이성과 양심과 상식을 갖고 있었으면 이재명의 개인 비리를 민주당 차원의 뭡니까 방탄 문제로 끌어들지 않을 겁니다 제정신들이 다 아닌 거죠 정신들이 그냥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한 번 더 해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당이 된 것은 딱 한 번만 더 해먹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왜 합니까 여러 번 더 해먹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놈의 욕심 때문에 개인도 여러분들 신체를 망치고 단체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겁니다 그놈의 욕심 때문에 부한말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부한말에 고종이 난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운명을 잃으면 재촉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가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면 검찰 수사가 검찰에 출두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묵빈권을 행사하고 일체 뭡니까 진술서를 보십시오 진술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소명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일체 뭐죠 멍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 망상의 끝이 어딜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세상이 워낙 악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성리할 수 있을지 시민의 입장에서 두고 봐야겠죠 김혜영 또 다른 김혜영이란 분이 계시네요 이분 말씀이 우연히 제가 김혜영 국회의원을 검색했더만 이분이 또 떴습니다 지금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꿈을 접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만족하고 공직을 마쳤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는 물론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등 모두 나무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었을까 욕심이라는 것이 제어되기 힘드니까 그 당시 참 여러분 아쉬웠던 것은 2021년이죠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저 정도 가면 그냥 조국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접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거든요 그냥 조국씨가 저 정도 사태가 되면 그냥 다 던져버렸으면 최소한 가족들은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리란 것이 뭔데 그게 자리란 것이 그냥 자리가 흘러가버리는 건데 가장이 되면 가족을 먼저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지금 아마 본인도 아쉬울 겁니다 본인도 그때 그냥 내가 자리란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렸으면 딱 거기서 그냥 멈춰서 더 이상의 그 사람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을 건데 참 안타까웠죠 야, 저 때 그냥 저걸 그냥 털어버렸으면 되는데 이재명씨도 이렇게 숨겨놓은 게 많았으면 그냥 여기서 딱 접었으면 평생 먹고 살 그런 확보했으니까 잘 살았을 건데 대권에 그냥 도전하면서 김혜영이라는 분이 김기현 특보를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을 올린 게 또 올랐기 때문에 참 사람이 후회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의사결정을 조신 안 하면 실수를 하는 거죠 타인에게 속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크고 작은 그런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가버리고 나면 할 수 없는 거죠 치명적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소위 악과 사악함의 끝이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